안녕하세요. 센테니얼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니얼 윤입니다. 저희 센테니얼 대학은 아시다시피 온타리오 주에서 처음으로 생긴 주립 대학입니다. 학생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. 저희 대학을 두 마디로 간략해서 얘기한다면 취업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센테니얼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펼치고자 하는 꿈을 준비하시는 저희 대학에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요. 꼭 성공해서 캐나다에서 잘 정착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보길 원합니다. 이번에 또 한국의 10월에 더 페어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때 오시면 저희 관계자들 만날 수 있고요.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거기서 꼭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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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